팁 크레딧을 폐지한다는 법안 팁 크레딧이 폐지된다면 올 연말 12월 31일부터는 노익의 경우 15달러의 시급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업소들이 어느 정도 타격을 가져오는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시간당 8달러 65센트를 받는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직원당 346달러입니다 팁 크레딧이 폐지되면 15달러의 시급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0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경우 매주 2500여 달러가 넘는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데 한 달을 계산한다면 전체적으로 10,000달러 이상의 인건비가 추가됩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산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초과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일업의 경우 10명의 직원이 종사한다면 꽤 큰 업소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불하게 될 정도라면 아무리 큰 업소라고 하더라도 네일업의 특성상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종업원을 거의 반 이상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일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마는 요식업계나 팁을 받는 업소 모두가 해당되는데요 자 얼핏 생각하면 종업원들에게는 당장은 큰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업주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비용 부담을 주의하고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일하는 직원들도 시간을 줄이겠죠 또 경영이 악화되면 언제 해고가 될지도 모르다 보니까 종업원들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듯 팁 크레딧 폐지 법안은 임금 인상을 부축해서 서비스 차지가 인상되게 되고 서비스 차지가 인상되면 당연히 고객 감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불보도시 뻔한 일이겠죠 이런 반복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업주들의 운영을 악화시키면서 종업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도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한마디로 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왜 이런 악법을 만들어 업주들을 어렵게 만들고 지역 경제를 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해당 업주들의 생각이지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악법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기가 막힌 법안이라고 할 겁니다 정치적인 포플리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비선거와 중간선거를 앞두고 종업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정부는 이러한 악법을 이용해서 세수도 올리고 벌금도 걷어들이기 위한 임도 보고 똥도 따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노역타임스의 왜곡 보도와 맞물려서 이상한 법안과 단속으로 할인 내일 업계를 뒤흔들어버렸던 노역주정부가 또다시 악법을 만들어서 할인사회를 비롯한 서비스 업계를 온통 뒤흔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도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늘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었습니다만 이번 사태만큼은 할인동포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강력한 할인사회의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팁크레딧 폐지 정책은 할인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